자, 반갑습니다. 수능 물리학 기준 김성재 선수입니다. 여러분의 파이널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너무 무겁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습니다. 잘 되었건 못 되었건 또 소득이 있었건 없었건 누구든 부대끼면서 지금까지 정말 고생 잘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조금만 더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아직 수능 치러지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후회라든가 실망감이라든가 더더군다나 좌절, 포기 갖다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도 아니고 새로의 뭘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이제 잘 추시리고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고 좀 더 다지면서 알차고 현명하게 진행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특강 연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추석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연휴 특강을 준비해 드렸는데 풀입니다. 무료보다는 듣기 좋죠? 네, 풀입니다. 자, 역학에너지 부시는 날입니다. 역학에너지 수환편, EBS가 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연휴 특강 1일차, 2일차, 3일차 소화하기 좋도록 그렇게 준비 잘했고요. 또한 여러분들 첨부로서 이 문항지를 그냥 책에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스님이 준비한 것은 모두 문항을 순서를 재배열하고요. 모든 문항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문항의 순서배열은 왜 중요한 것인가. 이 문항을 타구하면서 바로 개념의 설정을 함께 연결한 연습을 하는 것. 이게 물리학이거든요. 자, 그래서 재구성 재배열된 문항지와 송글씨, 정성 갸륵한 송글씨를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자, 1일차, 2일차, 3일차 이번 짧은 이런,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이러한 연휴를 세상에 흐트러진, 아니 흐트러져 때보다 이렇게 조금 정적으로 멈춰지는 이런 연휴 기간에 여러분들 효과적으로 정말 알찬 연휴를 보내기 위한 선물입니다. 자, 파이널 학습 앤드 커리. 자, 그래서 물리학 1에서 말씀드리는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물리학 2는 학습법과 함께 연휴가 지나면 제가 다시 한번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사실 개개인마다 상황, 처한 상황은 다 다르죠. 그런데 어느 정도로 좀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장이란 말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푸라기를 튼튼한 동아줄로 만드는 이런 커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로 반생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 교과목의 선택을 바꾸신 분이라든가 많이 곧잘이 있죠. 작년에 물리학원 했는데 올해 다른 거 바꿨다가 아, 이 일이 아닌가 벼? 그럼 다시 물리학원으로 돌아오신 분. 구평존에 또 그런 분들이 곧잘이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정말 이거 아무 늦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할 필요 없습니다. 스피골 마스터 강좌가 딱 적합하도록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과 문제 분리하지 말라고 그러죠. 개제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효율적으로 아주 짧고 굵고 임팩트하게 개념과 할 거 다 해요. 자, 그래서 스피골 마스터로 30여 강으로 준비가 돼 있으니까 뭐 30, 한두 강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강의 수강 시간을 이렇게 최대한 짧게 해서 좀 잘랐습니다. 그래서 뭐 30분짜리도 있고 40분짜리도 있고 물론 이제 60분짜리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정말 소화 가능하도록 준비했으니까 돼요. 그리고 심하면 그런 분은 없겠지만 정말 이렇게 아주 안 돼 있는 상태부터 시작하신 분은 이것으로서 그대로 잘만 소화하고 자기 복습만 잘한다면 그대로 수능까지 가도 됩니다. 이건 좀 너무 과한 말 같기도 한데요. 자, 왜? 이 안에서 여러분 시간이 없어 기출로 풀어야 될 거고 또 뭐 다른 실모도 봐야 될 거고 이런 사태 많이 있죠. 이 안에서 정말 우수한 수능 문항 같은 경우도 함께 개념과 곱해서 함께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준비가 되고 나면 여력이 되면 퀄 실모, 쌤이 올해 퀄 실모에서 극찬하거든요. 정말 괜찮습니다. 수능평가원의 그 문항 시험지 구성과 가장 흡사합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여기서 그대로 받아보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요. 이거를 그냥 집에서 문제집 풀듯이 하면 쉽구나 이러겠지만 정말 우리 방심 떨면 안 되는 게 이 시험지가 그대로 수능장에 나오면 완전히 상황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퀄 실모 같은 경우 쌤이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만든 실모도 아니들이 극찬하는 이유는 정말 좋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구평 때 손글씨 써서 여러분들에게 공지에 올려드렸잖아요. 이 구평 손글씨를 쓰면서 제가 지금 퀄 실모 문제에 손글씨를 쓰는 건지 현장에서 손글씨 다 준비가 되니까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가 흡사합니다. 시어간한 문제도 있고요. 1, 2, 3페이지에 방심 떨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우리 잔실수 조심하라고 제가 캐스터도 잔실수에 대해서 올려드렸었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력이 되시면 퀄 실모를 후반부에는 권장해드리고 6평 대비, 9평 대비 그리고 파인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6평 대비는 1회차로서 무료입니다. 누구든 쉽게 여러분 수강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봐가면서 이런 부분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력이 되신다면 버실모 2, 시즌 1, 2가 있습니다. 자, 4 플러스 1회인데요. 이게 오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옥 서바이벌에서 상당히 좀 말 그대로 아주 곤혹스러워요. 그런데 이 50개 문항을 견디고 이거를 소화한다면 전범위에 대해서 한번 훑어볼 수 있는 우리들이 소위 얘기하는 개념 단원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쭉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견고한 사다리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 그러니까 좀 준비됐습니다. 준비됐는데 좀 기출문항을 그냥 한 번 정도 풀고 말았던 그런데 기출의 그런 숨결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던 평가문항에서 거기에 분명히 자기가 뭔가 부실한 점을 느꼈다. 확실하게 하지 않아서 그러고 기출문제는요. 여러분 절대 그냥 이렇게 기출되었다.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일단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기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항에 대한 자기도 모르는 문제의 풀이법에 대한 암기가 돼 있기 때문에 아,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야. 이러니까 그렇지. 실제로 이 문제가 실전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상황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때의 상황으로 뭐 이런 단어를 쓸까요? 시뮬레이션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걸 내가 처음 만났을 때라고 가정하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출의 사고 과정과 함께 각 주제 단원마다 다이어트 개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뭔가 좀 개념도 비어있는 것 같고 또 기출은 뭔가 불명확한 불명확한 사람들은 사다리를 말 그대로 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기출 지금이 정말 적기예요. 왜? 기출에 대한 그런 그 반성과 느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타 업 강좌를 적극 강추합니다. 자, 또한 이걸 하고 나서는 이분들은 버실모 시즌 1이 있고 시즌 2가 있습니다. 자, 퀄실모 다시 한 말씀입니다. 버실모와 퀄실모 정도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실모 여러분 실모라고 해서 많이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여기도 이제 회차는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죠. 자, 그러나 양보다 질인 것이죠. 자, 문항 하나를 바라보는 눈을 길러야 됩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고 이 버실모라든가 극강은 좀 빡빡해요. 빡빡하다는 건 뭐냐면 1, 2, 3페이지 뭔가 쉬어가는 그런 부분 쉬어가는 문항이 없습니다. 왜? 방심 떨지 않는 버릇을 갖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1, 2, 3페이지 어, 이거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오, 이랬어? 이런 느낌에 의해서 스스로 경각심을 갖도록 빡빡하게 준비된 이심문항 모두 쌤 딴이는 고컬의 문항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정상의 깃발을 그러니까 뭐 평가를 본다든가 했을 때 그리고요,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설 모으고서나 문제집을 좀 이렇게 풀어 이거 좀 알아 여러분 이거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평가원의 그 상황은 완전히 달라요. 문항이 아주 어렵다 이것이 아니랍니다. 평가 문항은요, 기본을 긁어요. 기본을 긁어서 이 기본을 가지고 왔으면 그다음 것을 네가 연결할 수 있니? 이것이 바로 평가 문항의 특성입니다. 그걸 간파하지 못하고 나 이거 알아 이거 풀 줄 알아 이러니까 순응과 괴리감이 커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은요 이제 깃발을 꼽겠다 하신 분들은 기타업을 하되 기타업을 하되 물론 이제 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 있죠. 이건 정평이 나 있는 강좌입니다. 기출 이런 강의에서는 여기서 음 이것처럼 이렇게 쫙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이분들은 주제를 자기의 취약점 주제를 찾아서 개인별 선택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뭐 나는 전기력이 약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전반사가 약해 나는 특상이 약해 이렇게 주제를 자기가 먼저 계획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이어트도 준비되고 하니까 자, 기출 사고 과정에 목적을 둔 그런 강좌와 교제랍니다. 그 다음 자, 기타업도 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방 빡 딱 하고 우리가 준비했을 수 있는 게 바로 킬포인트 강좌입니다. 이것은 운동역학을 박살내는 강좌예요. 그래서 킬포인트 강좌를 여러분 딱 이제 섭렵하고 나시면 이제 하나의 운동역학의 스토리를 알게 될 겁니다. 네, 스토리 그러니까 왠지 좀 문갓스러운 느낌 드는데요. 이것도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설정의 연결의 흐름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잡는 킬포인트 강좌. 뭐 말로는 그렇게 해요. 고난도 문항을 다뤘습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 그 문항이라는 것은 고난도 중난도 이렇게 의미가 없는 거죠. 자신이 아무리 쉬운 문화에건 어려운 문화에건 쉬운 문항이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복합적인 설정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빅사진 문항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섭렵하는 것은 풀이법이 아니고 유연한 사고 과정 물리량길의 연결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물리량관의 연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사고항사에 있어야 되고 항상 떠올라 있는 상태로 숨결처럼 자연스럽게 저절로 숨 쉬듯이 준비가 되어야 된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우리 3단 콤보입니다. 실무에서 버실모 퀄 극강 파이널 자 이것도 이제 곧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극강 파이널은 5회차로 구성이 되어있고 특히 이번 극강 파이널에는 자 수한 해체 제가 해체란 말을 씁니다. 모두 해체해서 재구성 재배하래요. 그래서 운동약학 처음부터 특산대학사 이론까지 자 소책자를 구성해서 함께 극강 파이널에 동봉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길게 얘기하지 않고요. 이제 후반부에 뭐 단원별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학습을 한다. 또 물리학투도 아까 얘기했었지만 따로 이렇게 계속 준비를 함께 나갈 것이고요. 선생님도 열심히 진행해 나갈 테니까 여러분도 끝까지 파이팅하시 바라고 아직 수능 아직 치러지도 않았습니다. 출제 이제 뭐 시작할까 말까 아직 얘기 들려온 거 없습니다. 지금 하는 대로 그대로 리듬을 잘 유지하면서 현명하게 다지고 보완하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끝까지 파이팅하시 바랍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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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